안녕하세요. V... VD를 맡은 쿠로입니다. 자, 아프리카프릭스의 셀프캠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팀의 대회 퇴근길입니다. 저기 코치님 두 분 빠이. 코치님은 연습실로 가고 저희는 숙소로 가서 식고 쉴 예정입니다. 숙소랑 연습실이 분리돼 있어요. 아저씨... 아저씨... 좀 찔리나 본데? 아저씨, 여기 봐봐요. 찔렸어요? 찔린 아저씨 좀 많은데, 여기는? 우리 뭐 시켜먹어? 뭐 먹으려고? 아저씨 너무 찔던데? 너무 찔던데? 너무 찔던데? 배고프긴 한데? 네, 협조하라고. 그래, 버스 탔으면 또 버스가 타. 네, 버스비 내라고. 절대 싫어. 넘어 찔릴래? 잘 찔려. 아우! 이런 거 창 만져봐. 아우, 예스! 예스 버지니아! 까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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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는 종익이와 종훈이의 바텀 듀오 방. 자, 여기 옷방까지. 아, 근데 왜 조심해야 돼. 바운스 있어. 바운스 있어? 아, 괜찮아. 바운스 있어. 제가 마린용이랑 같이 썼어서 저쪽 방에 이제 여긴 제아랑 쓰다가 제아가 2층 침대로 도망갔어요. 빨리 나가! 내가 안 보여줄 거야! 자 그리고 여기 화장실! 자 문 안 잠기는 화장실! 문이 안 잠겨서 가끔 가다가 불쌍한 사건이 있었어. 가끔 가다가 이상한 거 봐요, 저희 이제. 여기 그리고 저희 2팀 친구들 세나.. 세 나라의 새싹들이 여기서 자고 생활합니다. 자 여기 이제 제 룸메이트죠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기인 선수. 빨리 먹어볼래! 자 여기.. 여기가 기인 선수랑 제가 쓰는 방이에요. 여기 맨 오른쪽 코치님이고 자 여기 화장대까지. 여기가 바로 넘버 원이 쓰는 방입니다. 보이시죠? 아.. 춥다. 아.. 지금은 대회날 다음날 출근길입니다. 예희는 손이 맞은데? 앞에 이지아 씨. 네? 여기 좀 봐주세요. 왜요?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. 모르는 사람입니다. 말 걸지 마세요. 하.. 고맙은 거요?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. 저는 젤리입니다. 서포터인가요? 맞아요. 이름과 나이는 어떻게 돼요? 이름은 손옥이형이고요. 네. 나이는.. 나이는? 비밀입니다. 오케이. 나이는 비밀인 걸로. 아침마다 씻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몰골들입니다, 전부 다. 하.. 안 씻은 몰골. 하.. 자, 들어서면은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. 저희 팀 로고가. 그 다음 여기가 우리 새내기 애기들의 방이고 1팀의 연습실입니다. 여기 피드백하는 TV도 있고 코칭도 있고 자, 저희 팀의 회의실입니다. 여기 깜짝 놀랄만한 욕조가 있어요. 짠. 이게 생각보다 안 커 보이는데 사진으로 봐서 저기서 목욕 한 두 번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